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전체 문항을 다 해설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한국사 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게 아주 평역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늘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파트가 나오는 그 원칙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국사를 어디를 공부하면 되는가, 어느 정도 하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선생님이 딱 정해준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유물의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보니까 농경과 정착 생활 시작이니까 이거는 신석이겠고, 그럼 정답이 뭐겠어? 1번이지. 그치? 나머지 너무 쉽다. 팔만 대정이 판 고려, 앙불구, 조선, 덩이세는 변한. 그죠? 석굴은 본정불상은 통일신라. 그죠? 1번 틀리면 혼나야 돼. 그죠?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인물이에요. 자, 김부식과 지금 어떤 가인물이 나왔는데요. 이 인물은 칭제 건넌을 말하면서 풍수지리를 강조했었고요. 자, 이 사람은요. 라이벌이래요. 자, 김부식이랑 라이벌이고요. 자, 특히 이 사람은 승려다. 풍수지리를 강조했다는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묘청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묘청의 석경천도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구려처럼 석경으로 올라가서 북진해가지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김부식은 금나라에 대한 사대, 금에 대한 사대를 강조하면서 자, 금정벌 같은 건 안 돼.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죠. 그 사람이 장난으로 말했지 않은 장난처럼 이 김부식은 부식해가지고 사기를 쳤어. 그래서 이제 상복 사기에서 신라계승의식을 보여줘.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금방 풀리겠죠. 이 사람은 김부식의 반대, 정적이랄 수 있는 묘청입니다. 묘청은 정답 뭐겠어요? 석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정방 설치는 최우, 구제학당을 세운 것은 최충이라고 하는 고려중기 문신이고요.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익현이 강조했고요. 순사결사는 진울스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덜한 친구들은 5번을 골랐을지도 몰라요. 스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울인데 진울은 이 당시 인물이 아니에요. 이 김부식과 동시대 인물은 묘청입니다. 진울은 오히려 최충헌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인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2번은 조금 능력이 조금 있었어요. 공부 안 하면 틀리는 문제, 공부해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라고 그랬어요. 승려 도침과 장수 복신이 무리를 거느리고 두류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는데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맞아들어서 왕으로 세웠대요. 어? 의자왕이면 백제왕이잖아. 그런데 백제의자왕은 백제가 망할 때 왕이니까 멸망한 백제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아, 이건 백제 부흥운동이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밑에도 보니까 흑치상지가 임존성으로 가서요. 자,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항을 한 번 한 거죠. 하지만 이기지는 못했대요. 흑치상지는 성이 흑치씨예요. 흑치씨. 그래서 백제재상이었다가 백제재상 흑치상지가 부흥운동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당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는 특히 위에 내용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백제의 부흥운동인가 봐? 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다? 1번이 되겠다. 그치? 나머지는 연관이 없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4번. 가신분. 그랬어요. 자, 3국 통일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가 됨에 따라 진골귀족 세력은 약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면 진골귀족은 약화가 되겠죠. 왕과 좀 대결하는 세력이니까 강수나 설총과 같은 가가 왕의 정치 조언자로 활동을 했대요. 자, 설총은 대표적으로 원효의 아들이에요. 근데 설총은요. 육두품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육두품. 가는 육두품이에요. 자, 통일신라 말에는 최치원과 같이 당에서 유학을 배우고 돌아온 자, 최치원 나왔네. 그럼 가가 뭐겠어? 육두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예쁜 분필 한번 써볼까? 자, 육두품. 육두품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옳은 거라고 했는데 육두품들은요. 자, 먼저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했다. 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자, 권문세족이에요. 자, 권문세족. 안 되고요. 자, 성략을 토대로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이 사람들은 신진사대부예요. 자, 비변사를 장악해서 정치를 결정했다. 비변사를 장악한 건 조선시대니까 이거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세도정치 강의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서원과 향의를 토대로 향존 사회를 장악했다. 이건 사림. 조선은 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고품제 제약으로 최고관등에 오르지 못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